울산의 사건, 사고, 그 뒷이야기까지 들어보는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울산NBC 보도국 정인곤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였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충격적이었고 주목을 받았던 뉴스가 울산에서 마무리가 된 게 있어요. 뉴질랜드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용의이자 울산에서 검거가 됐다고요. 네, 뉴질랜드에서는 일명 가방 속 아이 시신 사건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관련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지난주에 울산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정말 뉴질랜드 전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지난달 11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창고 경매로 판매가 된 여행 가방 속에서 아동 2명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현지 경찰이 당연히 즉시 수사에 나섰고요. 아동 2명은 당시 해당 주소지에 살던 7살과 10살인 아이들로 파악이 됐습니다. 해당 주소지가 2018년부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최소 3년에서 5년 전에 살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왔는데요. 현지 경찰이 수사를 진행을 했고 해당 아이들의 친모가 뉴질랜드 국적의 한국인이어서 인터폴까지 나서서 한국인 친모를 추정을 하고 수사를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요. 인터폴에서 사실 적색수배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친모 A씨가 2018년도에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출국을 했던 기록이 밝혀져서 우리나라 경찰청에도 공조 요청을 해왔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사건은 최소 3년에서 5년 전에 있었던 거고 드러나기는 지난달에 드러난 그런 사건인 거군요. 그런데 공조를 지난달에 사건이 불거져서 그럼 굉장히 빨리 수사가 진행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이 여성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 공조 요청을 받자마자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A씨에 대한 국내 체류 기록, 진료 기록,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소재를 추적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울산에 있는 지인 집에서 머무르고 있는 게 파악이 돼서 울산 중부경찰서에서 관련해서 CCTV도 확인을 하고 잠복 수사까지 벌인 끝에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A씨가 한국인이긴 하지만 뉴질랜드 국적이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심사라는 게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말 그대로 A씨를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뉴질랜드에 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이런 거에 관련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제 법원 판단에 따라서 뉴질랜드 측의 신병 인도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뉴질랜드 측에서 요청을 한 거는 A씨에 대해서 인도 구속영장과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들을 좀 발부를 받아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현재는 구속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사실 참 듣기만 해도 무서운 일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제 취재를 하던 취재진 중에 해외에 있는 AP통신이라든지 이런 해외 언론들한테 연락을 받아서 사진이 있냐 이런 것들을 문의를 받은 기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살해당한 아이들도 사실 한국인 남편 사이에서 낳아서 기르던 한국 자녀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편은 이전에 뉴질랜드에서 이미 병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A씨가 이제 서울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중부경찰서에서 나서면서 취재진들과 마주했는데 취재진들이 이제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자 자신은 안 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울산을 떠났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 우리나라로 출국을 했다고 했잖아요. 뉴질랜드에서. 그럼 2018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울산에 머무르고 있었던 건가요? 서울과 울산 두 곳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었던 곳은 울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상생활을 계속 여기서 하셨던 거군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구속상태예요. 그러면 혐의점이 어느 정도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드러났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가방의 주인 자체가 우선 A씨이기 때문에. A씨가 사용하던 그 가방이고 아이들의 인적사항 자체가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용의자라고 보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긴 엄마인데 아이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액션이 없었다는 점에서 조금 의문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어제였어요. 태풍이 또 한 번 불어닥쳤습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 울산을 포함한 남부지역에 피해를 줄 수가 있어서 긴장들 많이 하셨을 텐데. 어제 역시나 현장에 나가 계셨어요. 네. 정말 어제 하루 종일 태풍 때문에 사실 긴장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저도 그중에 한 명이었고요. 네. 어제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우리나라로 근접을 해서 지나갔습니다. 저도 어제 아침 시간부터 태풍이 울산을 근접을 해서 지나간 낮 시간까지 동국 방어진항에 나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현장에 나가면서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관통하는 경로가 아니니까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내심하면서.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내심하면서 현장에 나갔는데 막상 이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역시나 태풍의 비바람은 강력하더라고요.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94km에 육박을 했는데요. 한 번씩 이제 강풍이 세게 불어닥치면 몸이 정말 휘청거릴 정도였고 비가 이제 바람을 타고 옆으로 내리다 보니까 이제 TV 이제 방송을 출연을 할 때 당시에 눈을 좀 제대로 뜨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태풍은 우습게 보면 안 되겠구나. 무서운 거구나.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생은 정인공 기자께서는 많이 하셨지만 지켜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현장감이 많이 느껴져서 굉장히 실감이 좀 나는 그런 화면이었습니다. 어때요? 울산에 피해가 없진 않았어요? 뉴스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번 태풍 남마돌이 울산에 근접을 하면서 우선 먼저 가장 걱정이 컸던 건 바로 전 태풍 흰남로의 피해가 아직 전부 회복이 마무리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풍 피해가 두 배 세 배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정말 컸던 게 사실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가 완전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가로수가 뽑히기도 했고요. 400년 된 보호수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울산대교에서는 통행을 하던 대형 화물차가 강풍을 버티지 못해서 화물차 덮개가 벗겨져서 울산대교 통행이 아예 몇 시간 동안 중단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도 피해가 이 정도에서 좀 멈출 수 있었던 건 아무래도 철저한 대비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산업도시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정말 많이 분주했습니다. 사실 지난 태풍 흰남로 때 바로 인근 지역인 포항에 있는 포스코 공장이 정말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었잖아요. 지금까지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완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쇳물을 녹이는 고로가 멈췄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곤 했는데요. 이런 피해 상황을 근처 지역에서 겪다 보니까 더욱더 철저하게 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선적부두에 쭉 놓여져 있는 차량 가운데 3천여 대를 옮겼는데요. 지난 태풍 흰남로 때는 사실 선적부두를 아예 텅 비워버렸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바다에 좀 붙어있는 차량들을 전부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차량을 덮치게 되면 염분 피해를 좀 입을 수 있어서 이걸 최대한 좀 막기 위해서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직원들이 이틀에 걸쳐서 다 운전을 해서 옮겨놨다고 하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건조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자가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선박 7척을 아예 반대쪽 바다인 서해바다로 대피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이제 요즘 현대중공업이 주력으로 건조하고 있는 LNG 운반선이 한 척당 가격이 1조 원에 육각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척만 피해를 입더라도 회사로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9월과 10월처럼 이때쯤 발생하는 태풍을 일명 가을 태풍이라고들 부르시는데요. 이제 가을 태풍 같은 경우는 해수면 온도가 이때가 가장 따뜻하다고 하고요. 또 균일한 바람 때문에 태풍의 강도가 점차 점차 커져서 우리나라나 일본 쪽으로 향하게 돼서 더욱더 위험하고 강력한 태풍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제 가을 태풍이 올해만 두 개째가 왔는데 이제 더 이상 태풍 소식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정인곤 기자 많이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더 이상 현장에 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울산의 주요 뉴스들 그 뒷이야기까지 전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울산NBC 보도국 정인곤 기자였습니다.